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화덕하게 행복하십시오 성에 충만하십시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서신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요 오늘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서신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자 124페이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자 124페이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편지이죠 서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편지입니다 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편지쓰면 요즘 이메일이 발달되어서 편지를 많이 안쓰는데 예전에는 이메일이 없었고 또 화살에 편지를 묶어서 쏟아서 글로 직접 썼습니다 저도 편지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중에서 연애편지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연애편지를 쓰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언제까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군에 가서 연애편지를 대신 참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여인에게 제 선배가 와서 쓰라고 하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몰라요 답장을 한 번도 안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 또한 베드로 하나님의 사도들에게도 그 당시에도 편지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그들이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누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는 개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는 개인을 향해서 왜 편지 썼는가 가슴에 둘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마음에 둘이 있으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한 동력죄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의 얘기를 이뤘고 주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참 많이 썼죠 요즘도 우표 붙인 편지를 받는 것 이건 굉장히 기쁩니다 요즘 오는 편지 중에는요 그 우표 붙인 편지들은 전부 다 무슨 백화점에서 오는 거 너무너무 많고 백화점에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통법규 어겨서 뭐 4만원짜리 내라는 것 혹시 여러분 구청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사랑의 섞일 이 편지 우표 붙인 편지를 받는 것 이건 기쁨이죠 그 당시 지금은 또 한 가지 편지가 한 장 봉투 한 장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양피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파피루스에 편지를 썼고 양피지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를요 배달해야 됩니다 양피지에 양의 껍질에다가 썼으니까 이만큼씩 가지고 다니는 거죠 로마서 같은 일자국 16장까지 쓰려면 굉장히 부피가 많습니다 또한 파피루스 쓰더라도 파피루스를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종이처럼 얇지 않습니다 좀 두껍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 편지가 부서질까봐 또 편지가 뜯어져 나갈까봐 지금 있는 서신들 중에 뜯어 나간 편지가 참 많습니다 옮기다가 뜯어지고 그래서 그걸 조각을 맞추어서 봐야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를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주를 만난 사람이나 대인이나 주를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연애편지죠 남녀간의 연애편지가 아니라 정말 주와는 사랑의 연애편지다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늘 누구시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기가 막히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이라 부른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에 대해서 오늘 밤에 가셔서 오늘 졸업하면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편지 사랑하는 누구 누구에게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를 너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내가 믿길 원한다 전도편지 쓰시고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충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곤명하니 예수님 믿고 낚시마저도 사십시오 그런 편지 저는 제 장인어른에게 전도편지 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위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편지를 쓰는 까닭은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세상 사위연계를 쭉 풀었었죠 사랑하는 사위가 올립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예수 믿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 전도할 때 예수님 믿었지만 그래도 그 편지가 누가 그 편지를 그렇게 좋아 하셨대요 지금도 뭐 살아계시지만 그 이후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명절 같이 명절이도 했지만 그 편지 정말 전도편지를 쓴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쓴 적이 있는가 그 편지가 바로 서신서이다 서신서 서신서는 요한계시록은 좀 제해놓고요 요한계시록은 21개다 다 같이 몇 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7권 가운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편지글이 계시록을 제외하고 나오면 21개 계시록까지 지는 22개지만 계시록을 제외하는 21개입니다 그만큼 그 다음 시에는 이 편지가 중요했고 성경에 편지가 많이 나와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주제로 편지에 대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신서의 성격 서신서 하니까 좀 딱딱하죠 편지의 성격 편지의 성격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편지 가운데 두 종류로 나오시는데 바울서신과 일부서신 남대 첫 번째는 교회에게 보낸 바울서신 사도 바울이 쓰기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보내지 않다고 일만 부모에게 보냈다 두 번째 중간 또 세 번째 중간 본인으로 개인에게 보낸 바울서신 개인에게 보낸 바울서신 두 번째 중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어요? 평소에 깍깍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편지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평소에 깍깍한 사람이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마시는데 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머리를 쳐 보니 깍깍하게 느끼는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저한테는 죄송합니다 하도 올빵 같은 사람 하도 올빵 같은 사람 하도 올빵 같은 사람 어느 사람은 복숭 같은 사람 겉에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에는 아주 위치가 강한 멋있는 복숭 같은 사람 어느 사람은 겉에서 보면 깍깍하게 빨라진데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서 속살이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이 그 어느 사람은 정말 암꼬없는 집 앞처럼 겉에서 속이 깍한 사람 알겠죠? 근데 바울은 형 보면 하도 올빵 같은 사람 겉에서 보면 줄전하고 더욱 대단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및 시모델을 향한 끝없는 사람 사랑 제자 빈종을 향한 끝없는 사람 또 감옥을 향해서 만난 모네시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에게 핑크를 쓰는 그 그 그 어떤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잡혀서 혼이 붙어 있으면서도 당장하게 생각하는 바울 바울이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 일반 소신 일반 소신은 바울 외의의 사람들을 쓴 것 일반인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도 많은 편티를 썼기 때문에 바울 외의의 편티를 일반 소신에 남았다 여덟 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기시오 그런데 요한기시오를 서신서에 넣어 기도하고 안넣기도 하는데 책에 넣었으니까 다섯 가지 수 첫 번째 시작 서신서에 두 번째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소신 세 번째 개인에게 보낸 네 번째 일반 다섯 번째 요한기시오 백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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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을 하나 해봅시다 백두 번째 복습 희람의 색깔 보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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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가 있죠 마태보고 마가보고 구가보고 요한보고 같이 하여 시작 마태보고 마가보고 구가보고 역사선은 서신서에는 바울소신 열쇠기를 한번 외워봅시다 로마성 골든서 시작 로마성 골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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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개인에게 쓴 번 디모델 후서 디모델 후서 디모델 후서 세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신 바울 레이에스 여섯 요한기시오 15서 시작 기븐서 야곱우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유단서 그런거 뭐 배우다고 척이 못가냐 그런 마음 없지말고요 그러고 어쨌든 여러분 척이 가자냐 근데 이런거 알아두면 가르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신서에 대해서 배우고자면 책장을 널면서 1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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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리 요양학을 해봅시다 서신서는 교회와 개인에게 함께해볼까요 시작 서신서는 교회와 개인에게 보인 편지이며 믿음을 경과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합니다 중요한거지 다섯가지가 남긴다 첫번째 서신서의 성버 여러분 중요한거 편지를 쓸 때는 몇가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위한 방법인데 제게는 붙지 않았지만 편지를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사랑을 맞춰서 목사님께 목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편이 있다 생각하세요? 뭐 됐죠? 이제 눈나리는 계절 겨울의 길목에서 늘 고맙게 여기는 목사님께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이메일만 보내다가 직접 편지를 들어 편지를 써서 목표를 붙이며 보내고자 생각하니 유치완님의 행복이란 편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군요. 목사님 고마워서 그런 편지 받을때가 없어요. 다른 편지를 많이 받았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편지를 써 내가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해요.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이 사람의 상편은 어떤가 또 편지를 받는 그 받는 수신자의 상편은 어떤가 그런 두 가지죠. 서신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두 가지를 중요하는 것 중에 뭐냐면 먼저 발신자가 누가 썼는가 발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썼는가 이게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지금 귀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백박사를 썼는지 이걸 깨달아야만 이걸 알아야만 현지에 있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에 있는 당신은 도의 많은 사람이여 항상 의리를 지키는 부님을 내가 갑니다. 하면 괜한 칭찬이지 아니면 도움하는 사람이 돈줄 사람에게 그런 선의 의도인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똑같은 말이야 또 예를 들면 당신은 이 땅의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썼어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겠냐 이 사람이 제비족이 어떤 여인을 욕하게 했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 애인이 사람 애인이 있었는지 여기에다가 다를게 그쵸? 그걸 이끄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이 땅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썼어요. 그러면 이 재미있게 썼다. 왜 목적이 뭐예요? 유혹해서 한번 사귀었다가 그냥 지휘기답한 버리기 위해서 쓴 말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의 애인이 가슴에 둘붓고 그 사랑의 애인이 있었다. 당신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랑 잘해주신 마음이 있죠. 예를 들면 왜 아름다운 표현을 썼는데 당신은 이 땅의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 가을날 어느 선구짝이 흘러내는 시냇물의 흐름 속이 같고 당신의 미소는 그 가을날 어느 짙은 산쪽에 그 뭐 그 예쁜 덩품일 것 같습니다. 아 당신이 한번 웃어주면 그것은 그립 지진을 두고 맞이하는 그 봄날의 해피 뭐 뭐 그렇게 썼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가 지진을 두고 이 얘기에서 여러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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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갈라지고 치여진 상태에 있다.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너희가 하는 일을 잘하는 일을 계속하시게 되실까요? 아니요.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가 일교 안으로 화팔히 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요? 예수 믿어도 재경이 없는 일이지 모르지만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을 때 자꾸 예수 믿어도 부양의 위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예수 믿어도 부양의 위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다른 얘기만 쓸까요? 부양의 위법을 읽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무서워 봤대. 너희들 왜 자꾸 부양의 위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런 형태인 사람이 다른 얘기만 쓸까요? 아니죠. 그 평질받는 대상 종회와 평질받는 대상 개인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이해할 때는 에베스 교회가 어떤 상태이 있었는지 빌리뽀 교회가 어떤 상태이 있는지 골로스 교회가 어떤 상태이 있는지 또한 빌리뽀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왜 바울 스페니스 교회가 될 것인지 이것을 알면 중심이 부절이 확 나오고 그리고 중심이 부절을 알면 그 바울 서신의 일반 서신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서신들의 성표를 이렇게 말하십시오. 마신자의 형편 수신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마신자의 형편 수신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가지 주의한 내용이 있는데 서신적이요. 또한가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을요 왜 썼을까요? 탁상에서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보호금을 전하다가 썼습니다. 보호금을 저는 심장에서 막 달려가다가 거기서 보호금을 전했던 부흥에게 보호금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쓴다. 그래서 보호금을 전했던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또한가지는 성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읽을 때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올 것 같아요. 예수 보호금의 마인드를 가져올 것 같아요. 이것만 학생에서 연구하듯이 그냥 읽으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교육하면서 연구 논문을 쓸 때 많이 했던 편제예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다행히 편제예요. 읽고서 4작간이 있는데 4작간이 있는데 10분밖에 안되요. 놀리는 것을 한 단어치만 하십시오. 약간은 약간 한 단어치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단어치만 하십시오. 빨리 읽어야죠. 한둘씩 더 깊이요. 비상으로 막 믿고 싶었죠. 대단하게 읽죠.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지만 한 번 읽고 쫙 읽고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한둘씩도 한 단어치을까요? 1작, 1작. 1작, 2작. 1작, 3작. 1작, 3작. 1작, 3작. 1작, 4작, 4작, 5작. 2작. 3작. 3작. 4작. 1작. 3작. 4작. 5작. 3작. 4작. 한꺼번에 다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읽으면 딱 따라가죠. 편집을 읽으면 뭐하니까 편집을 읽으면 강구 절제를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편집을 읽으면 아 도구 출연이 되겠구나. 딱 읽으면 아하 어머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그 편집을 읽었는데 어머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건 제자들이 편집을 알겠죠. 그리고 막 읽었는데 그걸 또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어머니가 입힘을 쓰면서 호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썼을까. 이용법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강의를 어떤 걸 썼을까. 헉잡아지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 했을 때 사랑하는 강의는 애인과 애인의 사랑이고 신규관의 사랑이고 부모의 자식 사랑이고 현대의 사랑인데 어떤 의미인지 사랑이라는 게 있었을까. 자식을 사랑한다. 애인처럼 사랑한다는 게 아닐 테고 그렇게 읽으면 참으로 끝이 안 되겠지. 내 줄 알아서 꽉 떠서 한 가지 메세지로 툭 떨어지게 읽으면 그 파고의 문특상에 대한 파고의 정석이 있는 거죠. 1차에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2차로 들어가서 자리를 쫓게 해주세요. 요구를 꺼부를 했어요. 1차에서 너무도 쫓게 읽으니까 수준이 안 돼. 2차에서 너무도 쫓고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그러면 진리가운데 살라. 진리가운데 살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까이서는 사랑하라. 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혼이 모아리사를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에 있다가 사랑이 내게 막 물을 줄이 막 나가서 홀뻑 물으면서 집사님을 끌어안고 내게 가서 집사님이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꽝! 꽝! 그러고 진리 가운데 살라? 진리 가운데 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어디서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지말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인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저녁에 오는 사람을 어쩌면 나랑 미워 있는건 아닌데 노안일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이제 어떻게 사랑하냐 이뻐요. 사랑하지 말고 향이 날 지시나 바라. 그런 스타일로 중심 메시지를 딱 찍어서 읽어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잊지 않더라도 그래서 조회에게 보낸 바울서신을 먼저 보십시오 조회에게 보낸 바울서신을 조회에게 보낸 바울서신을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시작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서서, 빌립고서, 볼로세서, 개설변서, 대설부서 제가 붙일 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서서 에베서서 그 다음에 빌립고서 제일 쉬운거죠 빌립고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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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의 반대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그래서 이 성신의 중심 예수인 이 거다 첫번째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는 어디에 보는 편지 로마의 구호에게 볼 편지 로마 로마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헬라인이나 야간이나 지혜인이자나 어디서든자에게 다 내게 희진자 바울은 희진 마음을 누구에게 헬라인이나 야간이나 지혜인이자나 어디서든자에게 다 희진 마음 보금의 희진자 보금을 전해 15장 시작 고린도전 로마서 로마서 고린도전 이 바울은 모든 자에게 희진 마음을 고린도전 누구에게 보금전하게 원하는거야 로마에게 가서도 보금전하고 싶은거야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는 형태로 15장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2장 로마서 15장 22절 넘어가면 이런 형태를 쓴겁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은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하던 것이 여러 번 마켓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 번 마켓다는거야 바울이 포기하면 너무 포기하지 않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얼마나 많이 있으며 자기가 있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또 여러 가지 전부터 언제든지 소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리는 무언입니까 로마에 가고싶은 소망이 있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뒤에 너희를 보고 뭐든 너희와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극력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가고싶지만 이제는 지금은 내가 성교를 숨길이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로마에 가고싶으면 어디로 간다는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왜 가야겠냐 29절 왜냐하면 왜냐면 마게, 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도 중 가난한다는거에요 기쁜걸로 동정하였어요 마게, 도냐, 유럽당인 사람과 아가야, 아시아당인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다 옹이를 귀찮게 했다는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갓아주십시오 로마에 가고싶은데 로마에 못 가고 이 돈을 부탁 받았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진다는거야 27절 저희가 깊게 깊어서 사회던이와 또한 저희는 그들이 빚지나요. 많은 이방인들이 빚지나. 이것을 압은 유지대의 것으로 그 성기름을 지어갑니다. 20일째.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돈가가짓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신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스완으로 가자. 내가 너희에게 빚지나요. 내가 너희의 아가씨에게 그리스도의 주말이 좋은 가족을 알지 말아. 지금 못 가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열어요. 그런데 하버들의 신국장이 쓰는 거예요. 보금전을 가는데 지금 로마로 가고싶다. 그런데 혼돈을 거둬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잡히죠. 그래서 그 막 와중해서 로마로 가고싶은 마음 그러나 예루살렘을 가야하는 인생에 가고싶은 로마에 대해서 로마사 속에서 보고싶다는거 쭉 그런데 그 혼돈의 메시지가 뭐냐? 가고싶은 로마, 보고싶은 로마사람들, 만나고싶은 로마사람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가 뭐냐? 다시 못볼지도 모르고 다시 보더라도 먼저 쓰고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 아, 무슨 얘기야? 보금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마디 탁 하는데 그게 뭐냐? 1장 16절 17절이라고 보세요. 1장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2장 16절 3장 16절 4장 17절 4장 18절 이 내용을 2장 3장 5장 4장 이것을. 쫙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들은 어떤 한 편을 쓰고 있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편에서 로마에 가고 싶지만 로마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씁니다. 또한 로마인 교인들에게 쓰는 매력이구나 오직 교인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로마 10작 13절에 누군지 주의의 믿음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매력의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방법과 예수를 믿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주식이죠. 사람들은 로마서를 더 시작하고 있지만, 로마서를 선교사 신청을 읽으면 더 확실하게 됩니다. 보금을 전하는 선장에서 보금을 전하는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가고 싶은데 열정까지로 선교지에서 이미 자세하게도 못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에게 노 선교사가 백현 선사가 선교지에서 이미 믿는 사람에게 탐지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은 도리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도리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도리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도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도리 첫번째 구원 받은 도리 첫번째 구원 받은 도리 와 로마서 대단하다 연구 보행이 있을까요? 편집 바라보 연구 보행이 있을까요? 로마서를 쫙 읽으면 난을 읽으면 딱입니다. 행보로 쫙 읽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잡혀야 되어야지 그렇게 한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면 역사가 팍팍해요 제가 수연이 아닐까 그렇게 해봤는데 역사가 팍팍해요 사도행보를 보호금전 나아가기 전에 막 쓴 것이 있다 성령에 의해서 팍팍팍 용수보톡 사람같은 사람이 모여서 요한일서를 읽고 정말 요한일서를 막 돌아가고 싶다 그 얘기하고 눈물을 읽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 팍팍합니다 팍팍이로 이것이 바로 팍팍이로 이런 로마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 그냥 이 공간에 놓여주기 때문에 숨겨진 막 오금전하다가 그 중간에 막 길에서 읽으면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사도방으로 가슴을 그때부터 로마에 가슴을 가면서 로마의 성사하는 마음으로 자격하는 예수 예수를 위해 보호바사 예수의 구급되시니고 보호바사 이렇게 사야한다 세상을 못맞지 말고 휴식을 보호바사 사십시오 로마서 12장에 그리쳐 지금의 자들과 함께 지도하고 우리 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가방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개 로마 14장에 당신이 속한 국가를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는 국가를 사랑하십시오 14장 14장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너무 피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부족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용답하셨으니까 믿음이 연약하지만 피파하지 말고 갚사하십시오 14장 그러면서 우리도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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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십자자 8장에 많은 그리스마 고백하다가 다시 15장에 가면 보고싶은 사람들 얼굴 이릅을 딱 이릅을 쓰고 자기가 못가니까 배배라 서서 전해 주시오 약하고 자기는 일사람으로 죽으러 가는거죠 붙잡혀 가는거죠 이게 확정하고 이제는 사실 로마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경에서 이런 편지 한 번 정도 써야되 라고 나왔어요 그게 넘어갔다 넘어갔다 고린도 전섬을 또 고린도 전섬 고린도 교회의 교재가 뭐냐 나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회의 기점은 나두였다 그래서 나두인 교회에게 사도가 우리 하나가 되라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자 이제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몸이 되었고 또 다음 성령으로 아시다니깐 한몸이 되었다 한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완이 산몸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근데 한몸이 비결이 주말과에 대해 거룩하게 산 것이다 예수완이 들어간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길래 1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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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이 됐습니다 1장 12절 시작 내 형제다 글로에 의지 표현하여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들이니 곧 너희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수식을 들었는데 분쟁이 있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것이 고린도 연습 그러므로 막 싸운 상황이 이러면 고린도 전서를 다시 마지막 1장 12절 1장 12절 그러면 하나 더 놀라운 역사를 납니다 놀라운 것 고린도 부서는 뭐냐 다 찾으세요 고린도 부서는 뭐냐면 고린도의 교회를 이 과오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 말이 어허 이거 말이 쉬워지지 않는데 글은 대단하네 그런 얘기 또 한다는 아니 자기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편집권에서 막 하나가 뭐라고 하는거야? 그러니까 이 고인독교회가 편집을 받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인독교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사정바울이 내가 뭘 뭐냐? 나는 사도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견해를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학생 선신이 고인독교회에요. 그러니까 고인독교회에 학입이 붙은 뭐냐? 나도 사도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직접 사사받은 멜크랜의 사도는 부르지 않지만 내가 마게더라, 내가 가베스로 가다가 유식점 받은 사도이다. 그래서 이 사도다운이 정말 어린애처럼 자기가 사도임을 자랑하는 것이 고인독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죽을 변호하는 사신이 고인독교회이다. 저희들은 고인독교회 11장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순장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당신이 어떻게 되겠 그러면 빨리 어서 고인독교회에 오십시오. 나는 사도입니다. 아니 사도를 부르십시오. 놀라운 거. 여기 하면 고인독교회 11장 하십시오. 고인독교회 11장 하십시오. 고인독교회 11장 하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마음이 그 말을 들을 거란 말은 가슴이 어떻게 됐어요. 믿어 못해. 너는 넓으면 제자가 넓은 사도 중에 하는 게 아니냐. 아니지 않냐. 그리그에 대해서 고인독교회에 주십시오. 고인독교회 12장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20장 하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내가 수고를 멈추도록 해요. 나 수고 많이 했다. 옥에 간추를 더 많이 받았다. 맥에 수고가 매 많이 받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5절. 유대인의 사심을 담아만 매를 다 수고 맞았어요. 겨울한 사산의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막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25절. 25절. 세 번 휘량을 받고 한 번 돌려받고 세 번 화산하는데 일주일이 적혀있어. 25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구위 위험과 동주비 위험과 이방진 위험과 신입 위험과 광의 위험과 화산 위험과 거짓기 위험과 위험 시리즈. 자기가 살았었으면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의명 못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런 사람도 법을 인간적으로 매일 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도면 정신없게 말해보니 나는 법도 그러다. 딸이 시집 보내서 어떻게 대비하는 거 내가 너를 키우면 너 얼마나 쓰러지 않나 그 동안 어떻게 정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게 28절. 이외에는 구사하고 오히려 오히려 닮아 예수에 누인게 있으니 곧 모든 거에 연계할게 난 그게 상관없는게 난 상관없는게 그런데 또 그 현대에 받는 사람이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알았어요? 에이 뭐 사도인데 왜 병이 병을 위키려고 해도 병이 아냐 그러니까 만약에 유명한 사도면 자신이 병 그 있는 거 육체에 가시 있는 거 좀 필요하고 나한테 그 유명을 능력이어서 사도지 뭐 그래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심리감이 결혼을 합니다. 심리전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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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카나마 내가 부흑 자랑을 위해 주의협이 항상 계신 말하냐 그래서 자기가 막 나 고생했다는 말을 하다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본 환상을 반하리라 이렇게 거기까지 한 거예요 보면서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마 자기 이야기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마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14년 전에 그가 그가 몸만에 있는지 몸만에 있는지 몸만에 있는지 나는 모르고 그가 몸만에 있는지 몸만에 있는지 나는 모르고 그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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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나보들이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고 들었으니 사람 다 이길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가 천국을 본 이야기 입니다 난 사도에게 천국 봤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평생 낫지 않는 경험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생각하나 그 하니까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세요. 여러 교실을 받은 것이 쉽지 않으세요. 내가 교실을 많이 받았다는 거에요. 그분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A, B, J 가셨고 사전을 주셨으니 이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 자기 스스로 막 다른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요. 그분은 영향이 나섰을 때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면 되어서 세 번씩 한 번 했더니 29절 내게 해주시니 내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게 진행하자. 이러면 내가 노력하게 희망하고 나에게 와야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과 능력과 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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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가갑니다. 11절 12절 내가 어디서든지 라고 들었으나 너희가 어쩌지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 칭찬을 받으니 말이 아프다. 나는 너희 칭찬을 받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과 조금 더 부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12절 12절 사도의 표현에 대해서 내가 사도의 표현에 대해서 내가 너희 칭찬을 받아서 모든 청구가 표정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나는 너희의 사도들다. 편지 쓸 자격이다. 그런 마음으로 막 쓰게 골드쿠서에요. 유명한 축도운역이 나옵니다. 사도로써 축복하고 희망합니다. 다른 사실과 크게 다른데 골드쿠서만큼은 막 하다가 기가 막히게 축도를 희망합니다. 골드쿠서의 14절에 14절 13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은혜와 함께 있을지요. 다 많이 듣던거죠? 우리가 맨날 듣는 척도운역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효하다. 다 축복하는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은혜와 함께 있을지요. 골드쿠서의 일을 때면 이 사도를 열심히 목으로 저 하늘에 남은 자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주를 맞는 병원과 왜 내가 사도의 빈쿠가 약한 곳인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도의 평정된 곳이 무엇인지를 쫙 사도마음이 어쩌면 인간적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쉽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라존선 부사님은 우의 목사입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 나는 너희의 당신의 부사님이다. 부사님을 딱 쓰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소리를 더 많이 했고 나는 남들보다 당신들을 더 많이 생각했고 마늘도 더 많이 생각했고 왜 내가 약한 점이 있는지 그냥 너무 경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한도 좋으면 어떡하냐 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언제까지 마음이 있는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사도를 다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 그렇지. 빼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평지가 공을 물고 불쏘요. 나는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먼저 보금전파자의 입장에서 목폐자의 입장에서 성류의 입장에 있는 사도마음의 입장에서 싹 바울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리고 더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글에 그지 읽는 신학적의 방법은 이 질이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폐자의 목폐자의 성류의 바울 성류의 입장에서 바울을 입장에서 바울을 입장에 바울을 입장에 바울을 입장에 바울을 입장에 바울을 입장에 바울을 입장에 제가 다 잊지 못하지만 중심에서 딱 머릿속에 그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오랜만에 영남서 갈라디아 지방에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냐 갈라디아 지방이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냐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자꾸 다른 다른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예수님을 도불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할래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보험을 해야지 보험 받다 사도바울이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에 화가 났어 이 사도바울 갈라디아 지방에 화가 났어 도불할 때는 비밀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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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을 막았으니 비밀꽃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과학하는 이상성을 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보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보고요 바로 저 보고요 바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얼굴이 바보 인식이 되면 부어받는데 왜 자꾸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게 사셨는데 왜 자꾸 덕지덕지 자유를 엉매히 그녀들아 가다라 푸시오 바보가 욕하지 않지만 이 바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으로 사랑한다고 탁 탁 하는데 그냥 싸움만이만 의글받을 바보는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는 바보같은 바보같은 이 어디서 보혀들 이 그래서 사도와오를 말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살아내기 좋게 하라 내가 너희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너희들 잘했다 내가 그렇게 좋게 하느님께서 원하는 말을 내가 하겠다 이럴수로 팍팍팍 쓰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라야마 구원 받는다니까 다른걸 자꾸 덥스리 심지말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라 사실 독일의 몸에 왠지 말라 이런 뜻으로 쓰는게 갈라데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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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개선상 그래서 말이 루터 말이 갈라데아서를 루터 저작선 많은 잃고가 쓴 책들만 모아서 권익 갈라데아서를 권익 갈라데아서를 권익 갈라데아서를 공부하여 먼저 한 번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직접 먼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들을 다 참고해서 몇 군데 두 세번에 딱딱 씹어서 갈라데아서를 하셨습니다 자 갈라데아서를 1장 이를 유단체차 떠나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좀 주고서 내가 이상이었던다 이걸 제가 더 심각하게 먼저 표현해볼까요? 희한하다, 희한해? 왜 고백하니까? 이상하다 이상해 아니 예수 믿던 그들이 그렇게 빨리 무대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런거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당황한 어떤 사람들은 너를 노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보세요 8절 그러다 보니나 혹 하늘로부터 못 쫓아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전하여 저주를 원했죠 편지서부터 저주가 성포되어 있는 이런 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주를 굳이 없어요 우리가 전해 말했지만 내가 시험을 다시 받아보니 만국인지 너에게 반죽음을 위해 다른 복음으로 전하여 저주를 원했죠 또 말하고 싶다 이런거 아시겠어요? 저주의 승리 소원님의 한 번씩 시끄러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겠다 하야 하나님께 좋겠다 하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너에게 비위만치고 해서 나보다 스캉타 딱 하는거에요 딱 그리져놓고 내가 너에게 지금 그 옳은 말 하지않아 내가 사업을 가봐봐 이런 얘기가 쉬우니까 그거야 그러면서 시를 적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 뜻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이를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일수국이 귀신으로 말미아온 것이야 그 얘기하면서 20절을 읽어볼까요? 이 십자가 읽어볼까요? 서두관을 서로 이렇게 기릅니다 이 십자가 읽어볼까요? 고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다 확정하게 이해하자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얘기냐면요 복음을 떠나서 한동안 배주로를 혼낼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배주로까지 혼낼켰 사람이다 뭐에요? 내가 물을 깎아야 한다 뭘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2장 11절이 있어요 2장 11절 2장 11절 게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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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그래? 너가 자꾸 엉뚱한 길을 가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굉장히 쓸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요즘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복음을 따라 해나지 않은 내가 화목사님도 혼낼켰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짓 화목사님도 혼낼켰 적 없습니다 영국도 혼낼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도마음이 그런 사람이다 내가 배우고 혼낼켰 사람이야 내가 사람에게 죽여야 내가 사람에게 죽여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2장 12국절이 하십시오 2장 12국절이 2장 12국절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려고 지휘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2국절이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2국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우주를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체가 없느니라 믿음 믿음으로 구호받다 우리가 사랑하는 2장 12국절을 들어간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알고 그날이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이렇게 사지 마시오 이제 내가 육체에 가운 사람은 나는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하느님의 아들 믿음을 사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으로 주님으로 구호받고 이 아니라 믿음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5장 1절 5장 1절 5장 1절 합격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쾌하려고 자유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라 자꾸 너희가 맹에 멍해를 내지 말라 멍해를 내지 말라 멍해를 내지 말라 사랑의 멍해는 좋은 것이지만 좋음의 멍해는 안좋아 예수의 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멍해를 낸다는 것은 참 좋지만 구호받기 위해서 사랑의 멍해를 낸다는 것은 아니다 확실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구호받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같지만 예수님을 다른 것을 행해야 구호받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처음 얼굴이 막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호받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필바로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추부가 다시 다 삽니다 뱀을 죽어가다가 불용한 뱀 쳐다보사라 약사에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한 사람은 다 사는데 구호받에 하나는 약속을 부탁한다 예수님처럼 믿는 법은 내 마음을 맞자고 예수님을 부르라 그러고 내가 더 구호받을 주십시오 이게 보금인데 그 보금의 메시지를 로마서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고 갈라비아서는 갈라비아서에 있는 사람은 왜 어디서 깨끗하냐 그런 마음을 썼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로마서와 갈라비아서가 오직 믿음으로 도움하는 주제가 똑같아요 로마서와 로마서의 성신을 쓰시고 갈라비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니만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와 다르니까 로마서의 분위기와 갈라비아서의 분위기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이러십니다 제가 밥을 주면서 밥먹어라 밥먹어야 살지 그런데 어둠은 밥을 잘 먹고 있어요 밥먹어 밥먹어야 살지 어둠아이며 밥먹으면 딱 딱 붙잡았고 너 왜그래 밥먹어야 살지 이런 분위기 쓰게 가자들여서 밥먹어야 살지 이런 분위기가 로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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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딱 밥먹어야 살지 라는 분위기만 비장한 갈라비아 이런 되시겠죠 이제 다 바깥다고요 에베소에서 저 모습도 빨리 느낌이 오겠지 에베소에서 설명합니다 에베소는요 이방 종교가 많이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상도 많고 이방도 많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교회가 소망이고 하나님은 직접 비밀 여러분 이방 종교가 중요시하게 뭐지 아십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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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양사람들도 인생의 비밀 삼성 정수성 풀려고 정수성 천부려고 하늘의 세계를 알면 인생의 생년 사주를 알면 그 사주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알아서 그때 이 하늘 첫째의 움직임을 알아서 인생을 알고싶은거에요. 비밀을 알고싶은거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비밀을 알고싶은데 여러분 에베소소와 골로세에서는 쌍돈이 서신다라고 말합니다. 쌍까지 쌍돈이 서신지이자. 왜냐하면 에베소소와 골로세에서는 구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에베소소는 비밀을 맡은 공국체가 조회라고 쓴거고 골로세는 비밀은 그리스도다. 하나씩 비밀을 맡은 독채는 교회닭시이자. 교회닭이 바로 비밀을 알고싶은 다정교상황 여러가지 정교상황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은 부모에게 맡겨줬다. 라고 교회에 초점을 써있는 편지가 에베소소이고 골로세는 진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쓴게 골로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알고싶으면 에베소소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싶으면 골로세 읽으십시오. 에베소소 보십시오. 에베소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쓰고 있는데 에베소소 1장 23자로 교회 에베소소 1장 23자로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 맘을 안에서 맘을 충만까진다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소 3장을 보십시오. 5개 아세요? 에베소소 3장 9절 9절 10절 인데요. 창조차 읽으세요. 에베소소 3장 9절 차차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감출했던 비밀의 경능이 어떤 것을 드러내자. 비밀의 경향을 통하시자. 하느님 속에 감출했던 비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싶다고? 비밀의 경향을 통해.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을 무게에 맡겼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감출했던 비밀의 경능이 어떤 것을 드러내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되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말면 하니? 교회로 말면 하니. 그래서 에베소소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뭐 교회는 머리가 내 수 있고 몸이 성도인 그런 공격체다. 뭐 트윗돌이 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져갔던 돌이 성도인 그런 공격체다.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시장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람의 각기 시장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자 에베소소 5장 8절. 교회는 예단 존재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교회는 교회들의 정체죠. 에베소 5장 8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베소 5장 8절.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 5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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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왜? 비밀을 맡은 공동체와 교회가 이 비밀을 전해야되었다고 어떻게 기출되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보이게 되었는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2장 8절이 되었죠. 그게 맞아. 2장 8절이 되었죠. 여러분 좀 재미있으시죠? 맞습니까? 그럽니다. 그렇죠. 이 맹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 중이에요. 옆에 에베스에 올라가서 이 보면 왜 돌과 돌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왜 머리와 몸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러면 이제 에베스에 2장 8절이 되었죠. 8절이 되었죠. 너희가 그 맹을 나여 믿음으로 말라 부어둬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부어둬라. 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기출되었는가? 믿음으로 부어둬라. 자랑하지 말라. 에베스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빌리포서 보세요. 빌리포서는 여러분 빌리포 감옥을 기억하십니까? 사도양이 16장에 오면 바올이 빌리포 들어가죠. 빌리포 들어가서 전주신 주신이 여정을 붙였죠. 주신을 쫓았죠. 살았는데 주신이 정주신을 쫓았으니까 전원을 붙이게 되었죠. 전원을 지게 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으니까 사도바올을 바올바이시라로 보수했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바올과 신뢰가 힘이 와 주여. 힘이 와 주여. 감옥이 터지죠. 감옥이 터졌는데 사도가 도망 안 나죠. 왜 도망한건 간수 정도가 되었고. 간수는 바올에서 도망가 크로를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올이 말한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말하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사도바올이 말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나와대주의 구원은 어디라. 사령사 신식당 32절. 그 한마디에 간수가 있습니다. 신뢰가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리온대에 있으며 싸워받니까 그 바올을 데리고 자기 집을 가져왔습니다. 다 먹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미리 대목이 중요합니다.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지반신도적 원족들 다 모았죠. 그래서 사도바올이 그 사람이 다 정하니까 그 원족들이 다 알았으면 좋죠. 거기 교회가 딱 서는데 그 교회가 이름하여 비리뽀드올요. 그 때 비리뽀를 세워놓고 바올이 열심히 전파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2,30년 지난 이후에 바올이 어디와 있는가. 로마서 써주고 로마서 써주고 인설렘 왔다가 덜컥 잡혀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로 로마로 가서 어디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비리뽀드올 교인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고생해서 세운 비리뽀드올. 또 비리뽀드올 교인들은요.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올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잘해준 교회가 비리뽀드올 교인들이에요. 애과 부로 기도라는 사람을 구원해서 먹을 것도 구원해주고 쓸 것도 구원해주고 혼자 창발밀올까봐 사랑을 구원해주고 한 교회가 비리뽀드올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울 교인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가고 싶고 자신이 어려울 때 감옥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막 자기를 돌고가자고 도와요. 그런 일이 정말 사랑스러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죠. 갈라대에서 미역을 주셔도 미화는 안 돼. 내가 그렇게 읽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길을 뽑기거든요. 그렇게 쓴게 비리뽀드올 교인들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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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비리뽀드올 교인들이에요. 비리뽀드올 교인들이에요. 기뿌드올 교인들이에요. 너무 많이 알았어요. 가보겠어요? 비리뽀드올 교인들이에요. 다 읽지 말고 1차, 8차죠.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서신이 비리뽀드예요. 1차는 8차죠. 1차 같은 식절감으로 8차도 1차 식절이었어요. 내가 너희 미를 위하여 이만큼 생각하러 왔다만이 이만큼 너희가 내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메인과 모범을 경영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같은 8차 내가 20, 90, 20장으로 너희들을 얻고 하는지 하나님에게 죽이지 느낌이 다르죠? 제가 한번 비벼보면 갈라지않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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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복음은 없다니 내가 사람이 비만치면 될 수도 있는 종양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갈라지않사람더라 하아 오참 내가 비벼면서 오면 목소리도 바뀌어 있는거죠 하여튼 당신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당신을 보고 싶어합니다. 왜 당신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지우신이십니다. 2장 25절 제가 읽을께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휴안에서 그러나 너희 사자로 나의 스컷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 너희가 보낸 사랑으로 나의 스컷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믿을 간절히 선호하고 너희에게 들은 것을 알고 열심히 근심하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왔는데 병들게 되었어요. 20절 저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그 분이 여기셨고 덕분하니라. 또 나를 그 분이 여기선 내 근심이 그 근심으로 변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병이 들었다가 변하게 돼서 20절 그러면 내가 더욱 큰 희철을 보내면서 너희도 다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으로 해야 해. 에바브로디도 빌리포 교인도 에바브로디도 보고 싶어하니까 내가 너희가 나에게 에바브로디도 나에게 말려냈다. 이런 이야기를 써요. 얼마로 입간절대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좋아. 하... 되게 따뜻해요. 바울이 말을 말할수록 몸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어메스럽게 하고 따뜻하고 그래도 엄청나게 마음이 달려서 몸을 져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좋잖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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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막 자기구백하잖아요. 아... 내가 증거해줄 수 없는거 제이지로 제이지로 합동 담배처리 제이지로 딱 그댈 줄 수 없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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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하 하... 그래서 늦고 좋아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나도 이렇게 갑자기 내 아내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요. 여보 나 요즘 정말 너무 걱정하고 싶은 일찍 있어. 나 오늘 떠나는 데는 떠날 수 있어. 헉. 왜 그 얘기에요? 오늘 내가 집에서 딱 나오는데 내 아내가 이 집으로 나오는 아이에 이제 동생을 바라보는 수 있겠어요. 여보 우리는 언젠지 떠날 수 있어. 당신이 마음만 해. 그게 막 하는게 아니라 여보 우리는 언젠지 떠날 수 있어. 당신이 하고싶은 뭐 하고싶은 뭐 마음만 하고싶은 이제 그런 사람을 왜 왜 그런 얘기에요? 왜? 가다보니까 빌보드 교육을 이용해서 바울 카드기 예수 그리스도 쉽게 안으로 당신이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고백하다가 가슴이 끌어올리니까 3장은 이렇게 고백해요.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부탁드려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길 부탁드려요. 내가 그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믄이다. 내가 그를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배설불을 여길 부탁드려요. 내가 예수 외에 다 배설불을 여길 부탁드려요. 배설불을 여길 부탁드려요. 이게 뭐에요? 내 쉬빨름을 하면 똥이 또. 제가 이럴봐서 죄송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나쁜 말하잖아요. 그냥 정말 똥처럼 적혀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그 사연을 다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그리고 나서 딱 눈을 눌때에 휘익 사라지는 그 창에서 나의 분신이여 어 아깝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잠깐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깝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형이 되겠다는 거에요. 사도바울이 그 그런 배설불을 위한 단어를 가까운 사람일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똥처럼 얻게 됐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고 12절에 13절에 나는 내가 내 앞머를 찾으려고 도착하고 14절 그때는 나는 다리를 갑니다. 이런 고백을 따뜻하게 4장이 나오면 4장 4절 4장 4절 4장 4절 4장 4절 함께해 볼까요? 시작 주원에서 항상 기쁘다 내가 나신 마음을 기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걱정할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12절 시작 1절 12절 내가 그 힙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내가 자족함을 배우더니 내가 휘청해지고 풍부해지고 모든 일을 내보려고 내가 풍부한 풍부하고 그래도 일주일이 질을 내게 내게 모든 일을 십자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쓸 것이 많은데 그때 조금 성경을 했으니 고아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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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15절 17절 oplan 18 19 19절 15절 이거 걱정 안 했어요? 이거 사도 바울 때 골로세서는 조금 더 빠르도록 사진들을 읽어보고 표시해주세요 골로세서는요 아까 말했죠? ㄴ과 ㄴ 1장 20절 1장 20절 1장 20절 1장 20절 1장 20절 그리스도의 무엇 1장 20절 골로세서 1장 20절 함께 해볼까요? 시 시작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연관이 이방인 마음이 어떻게 그 상황을 알면 동말로 말해주세요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이방은 뭘 알고 싶어요?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것이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을 알게 하냐면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대신 그리스도니 고등호왕의 성과입니다 비밀은 그리스도니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고등호왕의 고등호왕의 성입니다 예를 들면 다 종교적 상황 가운데 예수만이 진정합니다 고등호왕의 성과입니다 고등호왕의 성과입니다 고등호왕의 성과입니다 고등호왕의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로니카 전수 대사로니카 전수 대사로니카 전수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대사로니카 교회는 대사로니카 교회는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였을까요? 문재수선이 교효예 드디어 그냥 문제 없는 교회는치받으세요 문재수선이 교회가 대사로니카 교회는 정말 모든 교회였어요. 집착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집착받는 교회에 대선이니까 교회에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바울이 대선이니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걸 들으니까 기쁘어요. 기쁜 그 크라이마스에서 사도왕을 모여있게 하세요. 예수님은 제압입니다. 예수님은 백두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와 사기 시간을 안해드립니다. 고맙을 때 너무 기쁘었어요. 바울과 심화가 내고 몸이 있다다. 이런 느낌이죠. 바울과 심화가 내고 몸이 있다다. 이를 얘기할 때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크라이마스에서 너는 정말 내 죄적이야. 어떻게 됩니까? 크라이마스에서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올려도 죽겠다. 당신이 막 시도할 때 정말 시도해요. 저희 쪽에서 하나 뭐 얘기합니까? 선교에게 몸을 얘기해. 생겸작을 얘기해. 그러니 사도왕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사도왕의 예수님은 닮았어요. 당황당하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교회에서 명호차의 삶의 수준을 확 이뤘더니 너무 웃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걱정하자면 재개미애교. 재개미애교. 예수님 구름딱딱딱딱 하고 싶으시다. 한번도 거의 말하지 않던 재개미애교에 들을 만한 믿음이 됩니까? 재개미애교. 이게 대설의 전설을 또 대설의 교회에 전설을 딱 얻어버렸는데 이 대설의 교회에 딱 가둬 재개미애교. 어? 재개미애교. 예수님 다시 오셔. 빠른 재개미애교. 오셔. 어? 예수님 오신다고 먹으니까 열었시다. 이랬다. 이랬다. 이 예수님 갑자기 오시던 조만간에 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경우 놀자. 그래서 일고 먹고 노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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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미애교. 급하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이나 모르니까 열심히 일해해서 그래서 그저에는 일하고 일하고 싶어도 먹지도 말라. 이랬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먹지도 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의해 진행하자. 이게 대설의 전설 1장 하십시오. 1장. 대설의 전설 1장. 5절 하십시오. 5절. 5절. 여러분 뒷부분은 매력이 많지 않습니다. 일곱 가지 매력 단 10분만으로 탁탁탁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많지 매력이 많지 않고 서신성과 증명합니다. 조금 봐주시겠습니다. 보세요. 1장. 5절. 4절.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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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2절. 1절. 3절. 3절. 4장. 1절. 5절. 4 readablechip. 4めて 대학이 5절. 5절. 4 caracter. 그 클라이막스 한 이야기가 이제 재림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장 10개 절 보십시오. 아 4장 4장을 보십시오. 4장 4장 14절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냥 4장 10개 절 보십시오. 재림이야기 4장 10개 절 보십시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풀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워할 게 있으리라. 주의 재림을 위하자. 뭐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죽을 충만하면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지 않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공부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더라면 거기에서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삶을 생각하니까 내 생명. 환경을 마치고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그 지점에 빌을 담고 어떻게 사랑하면 삶을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니까 삶을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도 희망하게 살아가다 보면 죽어도 삶을 생각합니다. 삶을 생각하니까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를 사랑하고 있는 클라이마스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마지막을 내가 또 마지막에 주님을 받았던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서로 아울도 정말 죽음이 있었던 클라이마스에서 너무너무 잘 살던 그 이스라엘을 느끼면서 재밌되면 우리가 주를 만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퍽스덽한 사람. 이것이 바로 주를 만날 기한. 주의 재밌되면 그 삶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십시오. 주의 재밌되면 이 시대는 범사에 좋은 것을 주시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보다. 그렇게 이해하자. 그렇죠. 이 시대들은 평안하게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을 고생하고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만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랄누리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위대한 예언을 한 가지 합시다. 한 번도 틀리면 예언. 당신이 죽습니다. 시작. 아 이거 예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언을 합시다. 주님 만난 날이 있습니다. 시작. 한 가지만 이제 위대한 명령을 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낭망한 일더라도 절대 낭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